재민 씨 그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아 진짜로? 지금 또 하려고 한 번 더 하자고요? 들어가지는 않아 자 해찬 나와주세요 또 하려고 가자 부족해 이 정도로는 내가 봤을 때 재민이는 라이딘보다 오토캣송으로 활동하는 게 그러니까 야 이거 빌보드 가겠는데 이 정도면 빌보드예요? 어어어 자 자 손 잡고 하자 손 잡고 오케이 자 머리 맞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한 거야 까지 뭐 자 하나 둘 셋 음악 둘게요 하하하하 음악 둘게요 하하하하 레전드다 이거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 야 어떻게 생각해 나랑만 담만 말고 좋다고 말해 좋아해 진짜 왜 이래 야 누나 이거 코너로 가자 코너로 둘이서 하는 거 이거 괜찮네 너무 지금 너무 뿌듯하네요 그니까 역시 SMM의 후배들이 다 다르네 좀 더 하고 droo 주제 저기 요 엷 신 신